뭐야, 씨발. 와, 오, 오, 오. 형, 보드가. 뭐야, 씨발. 저거, 저거 뭐야, 저게 뭐냐? 그게 때문에 걸려, 이게. 짓누르니까. 이거 존나 잘했어. 땅 맞아. 진짜 개철려, 씨발. 존나 까지 마, 이거 안 내려오는 거야, 보드가 중간에. 어이 씨발 X됐다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를 좀 더 폭을 넓은 걸로 아 브라인디가 아니라 그냥 드랍인으로 아 근데 저 죽어요 사장님 저 진짜 죽어요 이거를 좀 넓은 걸 쓰면은 이 간격이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얹힌단 말이야 아 근데 약간 이것보다 이렇게 걸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게 트럭이 넓게 해갖고 내 걸로 할 생각은 없지 왜? 내 거 아예 안 걸려 그 순간을 그럼 제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틈도 없을 거예요? 젊으니까 하는 거지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형 좋았어 못 보게 눌려가지고 와 와 오 오 오케이 빠질려 그랬어 혜진이 형 우리 손이 맞을래? 아 빠졌네 그렇지 빠졌잖아 어 이만큼 빠졌어 형 괜찮아요? 어 마지막이 될 거 같애 하하하하 빠졌어 오 씨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이렇게 진짜 형은 믿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준비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간다 빨리 아 빨리 아 느낌 사라졌어 보통이 영상 진짜 미안해 어 형이 진짜 미안해 아니 아니 괜찮아 형이 진짜 미안해 빨리 오여주고 빨리 가서 준비해 알았지 빨리 빨리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아니 이게 내가 반대로 안 돼 갈 거야 갈 거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내가 잘 해냈다 지금 이렇게 준비 했다 이렇게 해냈어 이렇게 해냈어 이렇게 해냈어 lichen 괜찮아 다 됐어, 진짜 다 됐어. 내려가기 안하는데. 오케이, 지금 하고자 해보자. 오케이, 우진. Right here, right here, right now, right here. Yeah, right here. Ah, C. 이번에, 이번에. 간다. Yeah, right here. Fuckin' fire. Yo. I'm a fire man. I'm a fire man. Yeah. Oh, C. He did it? He did it. Ah, he did it! Oh, he did it! Oh, oh,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